이번에 제가 신촌 쪽으로 집을 이사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현재 거리노래방도 집 근처인 신촌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그래서 양평동에 가게를 지금 정리를 하고 신촌 또는 홍대 쪽으로 가게를 옮기려고 합니다 가게 개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게 개업? 가게 창업 브이로그가 될 것 같습니다 안은 인테리어 업자를 쓰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개학하는 과정부터 인테리어까지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제 브이로그 영상인데 안 나오시게 저만 이렇게 할게요 아 오늘 개학하는 거 찍어요? 네 저는 웬만한 거 다 찍어요 저번에 속카페 할 때도 했어요 오 왜냐면 이게 또 유튜브 형편이니까 이게 더 늘어나요 이게 콘텐츠입니다 이게 지금 8월 5일이죠? 네 아 1월 6일이죠? 네 6일인데 이거 원하시는 분은 사실 한 4일 정도? 좋으실 거 같은 게 왜냐면 여기가 휴가철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농사에서 바로 하시는 거 신촌만 하게 되면 여기 한 반 정도만 뜯어갈 거 같고 만약에 홍대까지 하겠다면 사실상 집기를 다 갖고 가서 양쪽을 다 쓰지 않을까 비품하고 다 가져가시면 돼요 예 비품하고 다 가져가시면 돼요 정부를 들어와야 돼요 물을 들어와야 돼요 예 다 껴가 버리고 아 거기서 찍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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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찍을까요?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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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장이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근데 건물주님이 이상하진 않으셔가지고 네 왜냐면 저희 쪽 양해해 주실 것도 되게 많이 봐주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일단은 저는 다른 또 촬영이 있어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 가게가 이제 새로 옮기는 가게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 홍대 입구에서 이제 걸어오시기에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그 이쪽으로 가면 젠틀몬스터 있거든요 젠틀몬스터 바로 그 그 앞에 골목이에요 여기 앞에가 여기가 그 미슐랭 가이드 맞죠? 미슐랭 가이드 양고기집이고 옆에 이제 네인아웃 그리고 옆에는 맥주집 그리고 저희가 요렇게 오른쪽 그 일도라는 여기 검정색과 2층까지 저희가 이제 홍대점을 이렇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양평동에 비해서 여러분들 규모는 조금 작아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양평동 하면서 느꼈어요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 커봤자 의미가 없다 라는걸 다시 한번 느껴서 어 아마 홍대점 공사가 끝나는대로 신촌점에도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아마 무대 같은 거는 신촌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일단은 저희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일단 볼은 지금 다 나가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천장도 높고 여기가 아마 이제 저희의 기존에 있었던 주방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금 근데 실직 사이즈를 들어서 주방 기구들이 저희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주방 기구들을 뭘 넣어야 되는지 다 생각을 하고 갖고 와요 여기가 위로 올라가면 지금 2층 이렇게 여기다 향금도 달고 살짝 뭔가 보탱 느낌이 좀 나네요 전구도 되어 있어서 따로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 여기가 2층 여기 2층 테이블 장치만 있는 건 있고 여기는 이제 쬐끄만한 방인데 여기도 또 숨은 공간들이 있어요 포토존 좀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주고 여기 이 건물의 홍대점이죠 송카페 홍대점의 가장 메리트는 내가 봤을 땐 이 공간인 것 같아요 이 테라스를 전부 다 쓸 수 있다라는 게 완전 베스트하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도 좀 어떻게 할까 고려 중이에요 아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홍대점은 9월 중순경 빠르면 9월 중순이 될 것 같고 늦으면 9월 말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마 제가 이거 하느라고 일본 여행은 일본 여행은 많이 못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공사 끝내고 실촌점도 아마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일단 실측을 좀 재야 되니까 저쪽 건물은 이제 서장님하고 얘기해서 계약금 보내면은 저기는 홍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대 송카페로 넘어가는 일정은 아마 빠르면 중순이고 늦어지면은 말일쯤 될 것 같고요 아마 양평동은 이번 달 말일까지 딱 영업하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희도 짐을 좀 빼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빨리 좀 준비하는 대로 여러분들 홍대점 만나보실 수 있게끔 하겠고요 그리고 신촌에도 빨리 오픈 좀 할 예정이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이번에 홍대점은 요즘 제가 진짜 레시피 연구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커피도 하지만 이제 좀 빵이랑 제가 이제 송쿠키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드 빵이랑 디저트류 쿠키류 이런 것 쪽으로 레시피 진짜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저트 맛집으로 저희 또 송카페 디저트 양평동에서도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빵 더 많은 메뉴도 추가하고 쿠키 쪽도 좀 더 추가해서 인터넷으로 드실 수 있게끔은 이제 송쿠키 송카페 송쿠키에서 여러분들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오프라인 매장 오셔서 드실 분들은 또 이제 홍대점 송카페 많이 많이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 저는 일정이 끝나지 않아서 아마 지금 뭐 다른 데 제가 업무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업무 보고 집에 가서 이제 또 이제 제빵 관련해서 레시피 만들러 갈 겁니다 고맙겠습니다 페링 로드 오프라인 고마 camer 저희는 자영웅이 달려있는 컴퓨터들입니다. 발리템싱을 받은 곳이에요. 얘가 페밍모션입니다.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으로 다른 업체들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리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이제 손카페를 저희가 디저트료를 취급을 하긴 하지만 빵 종류가 약하다고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빵을 좀 더 추가로 메뉴 추가를 하려고 이번에 프레첼 빵을 만듭니다. 제가 어느 정도 선호하는 맛? 한 70% 정도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앙금 그리고 빵 전부 다 수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팥, 크림치즈, 부추크림치즈 연유크림, 그리고 앙버터 다양하게 종류별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일단 오늘은 새로운 레시피로 빵을 조금 한 번 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랑 속도는 일단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살짝 냉을 먹여줘야 됩니다. 이 정도 찰기가 나와야지 딱 냉 먹이고 반죽 딱 빵 구우면 아주 쫄깃쫄깃하네요. 아주 쫄깃쫄깃하네요. 최즈빵이에요. 자 이제 냉을 잔뜩 먹어온 반죽을 한 번 말아볼까요? 100g씩 잡습니다. 떨리다. 두 번 꽂아서 쫄깃쫄깃하네요. 이렇게 해야지 모양이 최대한 이쁘게 잘라. 한 번 코팅을 해주는 물에다 넣을 거거든요. 그럼 쪼그라들어서 생각보다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소단물이거든요. 소단물. 소단물에 넣어서 살짝 그 갈색빛깔을 내줄게요. 얘를 넣어줘야 갈색빛깔이 이쁘게 잡혀요. 2 3 4 5 6 7 8 9 10 19 20 순서대로 30 10 10 11 14 20 20 14 15 은 은 11 15 은 15 inexper着 14 두 두 두 두 두 에우 설레만네 진짜 꼬슬꼬슬하게 진짜azar 깨 까지 아까 콧팅을 해서 준비해야 했던 토핑들은 한 번 더 먹어 봐야될 것 같아요 얘는 앙버터할 kafanu 에그 로이 이거 알게 떠서 올려줄게요 깨파낭버터 어니언 마요네즈 살짝 뿌려두고 로메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모크엠 베이컨 올리면서 불맛 내주고 그 이름이 에멘터리였나? 살짝 꼬손내 나면서 아주 맛있죠 넉넉하게 케찹이 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더라고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앙버터로 해서 추가로 이제 큰 사이즈로 나가긴 할건데 얘는 일단 고민중이고 이제 플레이 하고 그냥 깨 먹어볼까요? 일단 얘부터 얘는 앙버터거든요 앙버터 얘는 좀 이제 연한 팥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팥빙수 팥에 들어가는 팥이에요 앙버터 다음 뒷면 얘는 붕어빵 붕어빵에 들어가는 팥인데 둘 다 맛있는데 확실히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덜 단 게 맛있네요 안 달고 고소하네 이거 붕어빵에 들어가다 보니까 빵룡이랑 잘 어울려 햄치즈 아니 뭐 햄치즈는 뭐 아는 맛이 무서운데 레멘탈 치즈 때문에 더 고소해서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불맛까지 넣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여기서 부추 크림치즈입니다 전 좀 더 소스를 좀 연하게 만들어봤어요 음 음 음 음 음 꾸덕꾸덕하고 부추 때문에 뭔가 만둣빵 먹는 느낌이야 근데 겁나 맛있다 이거 맥주랑 먹으면 진짜 지르겠는데 괜히 연동 배열이 잘 되는 게 아니야 배울 건 배울다고 그다음에 진짜 야심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녀석이 연유 버터크림 진짜 제일 맛있어요 거기다 살짝 후추 올려서 먹으면 야 이거 진짜 음 말도 못하게 맛있어 말도 못하게 크림 더 찍어 먹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손카페 이사할지가 이제 이렇게 첫 회를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공사하는 과정들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제 손카페가 저희가 이제 오래 됐고 한 제가 지금 7년째 운영하고 있죠 뭔가 매번 가게를 오픈할 때마다 좀 새로운 느낌으로 그리고 새로운 음식들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있는데 요번은 진짜로 어 저번에는 좀 뭔가 디저트와 음악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완전 빵 맛집 오고 예 그리고 디저트 맛집 소문하는 집 될 거거든요 이제 손카페 오구나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맛있게 또 만드는 디저트들 다 제가 직접 레시피 짜가지고 저랑 저희 직원들이랑 직접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거리도리방 보실 때 아님 저희 창면체널 보실 때 입심심 하신 분들은 우리 송쿠키 오기 네이버에다 송쿠키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소고기 검색해서 우리 쿠키랑 빵도 많이 또 시켜서 드셔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사 갔는데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 9월 중순에서 말인 사이에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많이 시켜봐주시고 오픈하면 많이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